자막 당시 X나 pyram где co- HARare J dinner Q S huh I decided to go big 줌먹을 semua M Yan at S maze island maze island 밀 아일랜드 오우 섬 멋있는데 물 아일랜드 에메리 에메리 물 아일랜드 물 아일랜드 물 아일랜드 어? 요어 그래 이게 해적 2점이지 그래 이게 해적이라고 NPC 좀 무거워? 만났으면 좋은데 이렇게 맨콤 이름이 맨콤이야? 왜 이쁙콤 어? 뭐 훔치지 말라는데 NPC들은 멜리 섬이라는데? 봐봐 멜리 아일랜드 오오오 돈 훔쳐져 돈 훔쳐진다고? 돈까지 훔쳐야되는거야? 돈을 왜 훔쳐 돈 훔쳐자지 돈 훔쳐지는데? 빨리 빨리 마셔 그래야지 우리가 훔치니까 돈 훔쳐 그로그즈 아 나는 안되네 강력한 그로그즈만 맛인데 이 개같은 싸가지 지옥이 형 아니? 지옥이 형 지옥이 형 지옥이 형 왜 형이 계세요? 지옥이 지옥이 여기 문 열린다 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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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바다로 뛰어내려서 건너와 왔거든? 아니 그거보다 지금 이게 뭔지 아니야 지옥이 형 지옥이 형 나를 믿고 지옥이 형 believed bling 지옥이 형 나 장돌이 이걸로 혹시 사람 대가리 깨가지고 아 그건 아니겠지? 하면 요cool이야? 설마 이거 뭐야 방치모야 이거 우클릭하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아 요리사의 유니폼이 이거구나 이걸 사야돼 아.. 야 야 혹시 이거 내가 우클릭하면 너 가져가지냐? 저게 뭐 안 가져가지 안 가져가지? 응 이런.. 안 되.. 안 되었다 핀 뜯어야겠다 총 드림이라고 어떤 새끼야 야 혹시 이거 잔돌이 여기 깨라 한 거 아니? 그게 여기인 거 같은데 약간 약간 장돌이 여기가 좀 의심스럽거든? 아.. 아.. 이런 건 총으로 써도.. 아.. 안 떠 안 떠 저런 거 총으로.. 이거 잡았을 때 사람 패는 거야 이거 아.. 장돌이.. 장돌이의 의미가 이 뜻이었어 아.. 아니 장돌이 한번 여기 여기 얘들한테 한번 해보소 대화 밖에 안 돼 가질래? 야 열어 뭐지 뭐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 깨지고 싶어? 3대 1 해도 못 이길 것 같은 거 있는데? 아니네 아니네 저 스킨 맘에 든다 야 이 새끼들 대가리 한번 뛰고 봐 하하하하 저 스킨 어디야 대가리.. 야.. 고쳐야 되나 혹시? 장돌이로? 아 이거 장돌이를 저.. 뭔가.. 쓸데가 있는 거야 죽을 수 있는 걸 보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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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서 아.. 아 갓도 져서는 이거다 아.. 아.. 오 있다 밑다 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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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집어 집어 올려 올려 어.. 올려 올려 아 된거구나 아.. 아.. 안 올려? 왜 안되냐? 왜 안되냐? 왜 안되냐? 안 되는데? 옆으로 돌려봐 이제 어 돌려봐 돌려봐 아.. 내가 돌려볼까? 어 해봐 해봐 빠른 중 어떻게 돌리지? 오른쪽? W나 S 한번 눌러보시? 어.. 어 되는거 없는데 되는거 없어? 네 뭐야 쓸모가 없는데? 왜 안되지? 이거 봐 나 봐 아.. 안 돼 올리는거 있었잖아 아까 걸리긴 했거든? 뭔가를 뭉치는데 장돌이 어딨어 장돌이 갖고와 어? 잠깐만 이거 끈 끈 끈 칼로 베일 수 있다 어어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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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됐다 어 됐다 됐다 이제.. 아.. 오오 이 간단한 발상을 이게 여기.. 와.. 오 된다 된다 오오오 개쉽게 돼 된다 아 울려 어 뭘 이 새끼야 거긴 못가져라 저..저거 저택으로 가는게 우리 그..저기..저기가 멜리에 저택이거든 아.. 아.. 여기 서커스 있어 여기 미친 서커스 있어 어디? 아.. 아..여기 가기 힘들다 여기 가지 말자 팔전파 하면은.. 팔전파 하면은.. 그냥 순간이동해 가지 말자 여긴 아직.. 가는 데 아닌가 보다 일단은 저기 가자 일단은再见 궁금 18 Skills 우리 일단.. button을 어느 정도 macht кzz 52 W физ이지 우리 빨리 의사.. 의상 하나 출Life 결국 너 continues 안 죽었어 너 죽는 거였냐 넵? 워 완성 진짜로? 안 죽었어x2 난 죽었어 난 살았어 나도 살았어 난 죽었어 오우 어허이L 나 샀어 아 이 의상으로! 내가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는거 같다 돈을 옮는가? 아 이 의상으로 이제 이제 아까 아까 거기 주반장의 그 밑으로 내려가는게 있었거든? 옷을 갈아입고 가야되는거 아녔? 그거에 입는거니까 뭐 아 의상 바꾸는거 있잖아 의상 바꾸는거 있는데, 뭔지 모르잖아 그 의상이 이거 뭐가 뭐지? 요리사 유니폼 입으면 되겠네 뭐야 이거 바나나는? 요리사에 유니폼 있어? 그 의상 봐봐 의상 세트 의상 세트 의상? 아 그러네 이거 진행하면 나 진짜 너 나 여기 나가는 수가 있어 내가 진행할 거란 생각은 안 와 어 아니 들어가기만 해도 됐어 아 뭐하는 거에요 난 뭐하다 아니 말 걸어야 될 줄 알았지 얌파 얌파 썰어 얌파 썰어 빨리 얌파 썰어 오 여기 수프를 담아 얌파 얌파 썰기 이거 뭐야 어디 수프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야 그래 고기 썰어 고기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야 거기로 통으로 넣었는데? 뭐 적발이야? 맛있겠다 오와바란거야? 얘 내가 얘 돈 훔치려고 했다 또 훔치면 오와바란거야? 요리사 요리사 있는데 안 해 아 맞아 여기 있다 아 되네 우리가 마시면 두 모금 만에 취한다 오 그걸 먹었네 또 얘 먹 내가 한번 훔쳤는데 얘꺼 지옹이 형 뭐야 왜 다시 갖고와 빨리 나 여기 있어 여러 번 먹여야 돼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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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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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 먹으면서 자면 큰일 나요 지옹이 형 뻗었네 뭐 얻었음? 어 갈 돈 뺏어온거이? 어 돈 뺏었어 그러면 아 맞아 맞아 아까 그 샵에서 화약심지를 구할수가 있었거든 아 1930개인가 보던데 아 여기다 끼는 거구나 우리나라 오늘도 오오오오오 오오오 securities 자 피트는 비친다 하나 둘 셋 아 뭐야 그거 됐어 됐어 요 터지는 건가 보다 아 저기 저기 뭐가 있다 팔있다 팔 우와 야 요 팔있다 팔 팔 있어 팔 있어 어어 왼팔 왼팔 어 이제 뭐가 좀 돌아가네 나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 뭐하는 데 없어? 나 먼저 제가 끼고 올게 아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오 움직인다 오우 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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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요 오 오야 오이 오우 좋다 좋아 오우 잘 움직인다 근육도 없는데 어떻게 잘 움직인 이지나우 똑같네 이 말하나도 만족도 했는데? 너무 바꾸고 싶다 내려다 날아갔는데? 아이 뭐가 진짜 팔 다리갑니다 어 뭐야 näm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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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빨리 걸어 스피피한테 두번이나 말 걸어야돼 아 얘가 저기 경비병 후임인가 보네 아 보체 써주는거 이? 어어 맞네 맞네 맞는데? 어 스토리 나온다 잠깐만 어? 빨리 알겠어 어 근데 스피피 그니까 얘하테도 얘기하는게 이게 다가 아닌거 같애 일단 지금 대충 일단 진행은 해야할거 같애 자리가 지금 교대 서준다고 하네 아 그래? 어 잘가 오호 갑시다 스피리 우두를 찾아가 뚫렸따 오케이 오케이 아까 전에 여기 왔을땐 안 열렸거든 그 저 때 티켓 있어도 그 천둑때문에 그 안 열렸었어 오오 안돼 같이 봐 어 그래 들어가자 이제 옛날 같는데? 아잇잇잠깐 여기 안 짓고 있는거잖아 오 여기있다 뚝뚝 도이우와나 빌려써 맨 제발 좀 나와봐 제발 좀 나와봐 오 왔다 뭐야 뭐야 죽고싶어 에프웨어 풀어 인형노래가 있네 어 인형이 와 70개 와 여기서 많이 주던거야 얘도 미쳤네 가위 브러쉬 그니까 외롭긴 했나보다 이때까지 많이 힘들었나보네 아내가 있다 그러지않았어 아내가 저 인형이 오 쉿 저 남자 인형이 작이고 가위 브러쉬 음 아 얘가 아니야? 그렇지 아 쟤 말하는게 약간 좀 그거 아니냐 약간 광고처럼 말하는데 35개 뭐 여기도 뭐 들어갈 수 있는거 같은데 여기 뭐가 보여 어 마이프렌드 상력한 해적의 상자를 뭐야 뭐야 할 때 어 로트메추뼈 오 맛있겠다 뭐야 뭐야 오 오 개멋있어 너무 좋은데 이거 하 이씨 흔들리는 게 흔들리는 게 그렇게 다른데 야 이걸로 싸우자 이걸로 싸우면 되었다 가자 오오 어 물총 물총 오우! 치아지 이거 다 근데 우리한테 뿌리면 치아? 아니야 아닌 것 같아 하하하하하하 근데 이게 딜이 들어가는 거야 그니까 뭔데 이거 오히려 칼를 때려 멍 기 아아 어딜 와 우리 데려가 와 모터 달랐다 개빨라 세번 데려 시키네 어 개빨라 없어 덤비명이다 어? 빨리 이걸로 없애자 오 뭐야 뭐야 야아아아 오? 너가 내리는데 야아 얘네 취하면 개되는 스타일 오우 신박한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그러고쓰 오케이 앞으로 집에 강도가 나 왜 날 깼어 나 왜 날 깼어 나 왜 날 깼어 너도 혼자 깨졌어 아 진짜? avocado 저 지금 강도가 들어오는 멕출을 들어야지겠네 오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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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아까 아... 이거 왜 이렇게 많아? 메릭이... 어어! 그냥 탄산 더 잘 막힌다 아 이거 흔들어주면 좋네 데뷔주세요? 응 근데 이거 술 어디서 채우면 돼? 술이... 그냥... 그 기관이 없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우리 아직 못 산 건 또 많은데 우리 사... 우리 이거 아직 깨려면 한 번 더 깨야겠다 여기 열렸어 아 맞다 우리 아까 노려버렸지? 아... 여기 아줌마 있잖아 어? 없는데? 어 잠깐만 경치 혹시 이거 앉는 거 여기서 쓰는 걸까? 루트비어? 노는 거다 노는 거다 어 루트비어 여기다 갖다 해주면 돼? 오! 루트비어 작동을 안 해 자 이... 이건 당신 꺼야? 하하하핰 아 근데 아름다운 경치 그거 빨리 깨야 되는데 그니까 상점 상점에서 뭐 살 수 있는 게 없었단가? 멜리선 깻 오 오 제일 컴플리트? 뭐야 끝난거야? 응 끝난거 왜? 이게? 벌써?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제 나 못 깬 것도 있는데 이게 벌써 끝이라고 오케이 나이스 피규 얻었어 피규어 근데 우리 못 깬 거 있잖아 그니까 오오 아 근데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는데 솔직히 맵만 예쁘고 아직은